과정 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과정은 아트메가 128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방법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전자기기를 구동시키는 시스템 프로그램 구현 능력과 펌웨어 제작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학습 대상자로는 직업훈련기관 교사, 마이스터고 교사, 펌웨어 개발 관련 구직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구직자, 산업용 전자기기 개발 관련 구직자입니다. 학습 목적 및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과정을 학습하고 나면 전자기기를 구동시키는 시스템 프로그램 구현 능력과 펌웨어 제작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본 과정에 적용된 학습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를 클릭해 학습 흐름을 살펴보세요. 다음은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 화면에 해당 번호에 마우스를 오버하여 설명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준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학습 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PC 사양 및 사용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아트메가 128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트메가 128은 로봇이나 오실로스코프 같은 전자기기의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트메가 128의 제품이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한 만큼 스스로 로봇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트메가 128이 사용되는 전자기기인 오실로스코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실제 사용되는 주요 장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기기들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이것은 프로부입니다. 이것은 함수발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실로스코프의 개요와 오실로스코프에 의한 측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오실로스코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오실로스코프 동작원리를 파악하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산업용 전자기기의 한 종류로 이번 시간에는 산업용 전자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에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모듈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실로스코프는 신호를 측정하는 계측 장비의 한 종류로서 내부의 인베디드 플랫폼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품들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실로스코프는 측정 신호는 그래프 형태로 출력하는 프로그램과 디스플레이 장치 및 채널 선택 등의 제어를 위한 다수의 버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실제 장비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는 사용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한 자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오실로스코프는 최종적으로 인베디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작되므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도 인베디드 플랫폼 위에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실로스코프 시뮬레이션에서 신호를 측정하는 하드웨어는 아트메가 128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각종 전자부품을 이용하여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